코트 습새끼는 밥이 없다. 서른한 살 처먹고 크리스마스에 집에 처박혀서 뼈와 엉덩이를 보고 있는 상상을 하면 내가 시청자라도 BJ고 뭐고 신고 쳐놓고 아프리카로 귀향을 보낼 것이다. 두배 호빵 먹을 때님? 오호... 흐흐... 호호... 호빵이 뜨거우니까 호호... 귀엽네... 앵맹! 배고파님? 앵맹! 내 반전! 재미없고요. 라면 먹방해줘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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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코트 크리스찬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니다... 아마 말이야... 슬프... 뭐야... ㅅㅂ 다음... 마음님? 형... 혀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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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아니지 않았나... 예... 죄송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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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다... 죄송하구요... 저도 좀 불안합니다... 오늘 코 망할까봐... 자 망치님... 헤이! 무슨 음악이 있나요? 저는 이거 좋아해요! 아주 어렸어요! 아 그만 하세요 제발 좀 금방 좀 하십시오 인간관계 초보니 오늘 녹음해서 보이스리프를 올릴 때 생각을 좀 하고 올리세요 이게 웃길까 안 웃길까 사람들이 좋아야 너나 잘하세요 니는 웃겼어요? 미친놈 아니야 아 진짜 코트 오빠 보고싶다 솔직히 보고싶어요 근데 코트 오빠 있잖아요 좀 저를 안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좋아해 얼마나 좋아하냐면 내가 니 짤방도 가지고 있어 내 내 사진첩에 가보면 말이야 니 사진이 있어 백시간은 본거 같아 백시간은 본거 같아 네 이거 에바인데 장난이고요 얼마전에 페북으로 얘기했었어요 앨범 나왔을 때 방송에서 몇 번 틀어 달라고 얘기 전한 적 있습니다 네 친하지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면 대면한 할렐루야 찬양단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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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나오지마 제발 다른거 해 다른거 여호와 아 나를 뭘로 본거지 내가 그렇게 감 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나 저런걸로 웃을거 피식 모두가 행복해하는 크리스마스 우리 코빡이 친구들 크리스마스인데 또 집에서 혼자 욕구에서 하시는건 아니겠죠? 하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정자들이 더 넓은 곳에서 헤엄칠 수 있게 지금 이 시각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확장공사 제발 하지마 이거 이거 2011년도인가 달인을 웃겨라 아 달인 그 개그콘서트 달인에서 김병만이 했던거 콜럼버스가 대륙을 건너와서 그 발 딛자마자 하는 소리 이 시각 채찍질하면 강대 제발 제발 하지마라 제발 이거 하지마라 으챠 으챠 제발 하지마라 진짜 부탁할게 아 으챠 아 으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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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어 씨 이빨 씨 이빨 진짜 하 하 남을 웃기는 세포가 없나봐 아 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모여서 이러고 스트리받고 있냐 하 아 나 미쳐버리겠다 웃음 사망했네 와 이렇게 강들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세종에서 퍼지면 나처럼 으어어어어어어어 필락팔 하지마 아하 하지마 야오앙아 하지마 하지마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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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처박혀서 뼈와 엉덩이를 보고 있는 상상을 하면 내가 시청자라도 bj고 뭐고 신꽂쳐놓고 아프리카로 귀향을 보낼 것이다. 코트 습새끼는 답이 없다. 31살 처먹고 크리스마스에 집에 처박혀서 뼈와 엉덩이를 보고 있는 상상을 하면 내가 시청자라도 bj고 뭐고 신꽂쳐놓고 아프리카로 귀향을 보낼 것이다. 너무 포근해 예쁘고 포근한 별개 같아요 새끼손가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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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다음부터는 이런 곡 신청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예 신청곡 박탈권을 내가 방장 권한으로 뺏어 버릴 수도 있어 아 야 내가 너 그만하라 했지 그만 그만하라 했잖아 그만 그 그만해 그 그만해 아 아 ㄹㅇㄹㅇㄇㄴㅇㄇㅇ ㅇㄿㅇㄹㄹ!!!! 어땠흐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아어 enqu... 사이다 본거 같애 어암 compris 야 되어머 그만하라 했지 그만 그만하라 했잖아 그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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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해줘야 되겠다 오늘 치킨에 양군 좋아하겠구만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이거 다 거짓말인 것이쇼 그만하자 그만해 오우 누워 알라리야 말라리야 지킬꺼야 랭랭랭랭랭랭랭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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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